2. 3. 2. 3. 4. 5. 6. 6. 7. 7. 8. 8. 9. 10. 11. 10. 11. 12. 16. 16. 아... 제가 안면도로 쏘고 있어요. 영목항까지 갈 건데 서해권에서 집에서 가까운 2km 안쪽의 섬을 패들러 한번 찍으면서 찍고 오면서 다시 낚시하다가 돌아와서 잡게 되면 한 마리 정도 해서 라면에 넣어먹든 매운탕을 해먹든 한번 해보려고요 이따가 영목항 가서 봅시다 도착을 했다 영목항은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다 소도, 추도, 원산도 효자도 분명 광어 오록이 나오는 포인트임에도 카야커들이 안 보인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조류 좀 세죠? 주차겠어요? 조류가 세다고 한다 조금 불안해졌다 그래도 마음 먹었으니 해봐야 한다 경험해보면 알겠지 살아서 보자 일요일 날 kay가서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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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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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